5월 31일 가장 핫한 해외 직화틸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립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부분 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직구정보 받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리뷰만 전문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 위쪽에서 확인하시면 매주 제가 구입하는 제품들의 리뷰 그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직화틸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어바나우 피터스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돼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롱위켄드 이렇게 세일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종료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사이트 반드시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미국 설정 바로가기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세일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설정으로 설정 변경하셨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남성 제품들 보고 계시는데 여러가지 스트릿 패션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되기 때문에 제품들 가격 좋습니다. XL 제품이라던지 오베이 제품들도 다양하고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간간히 섞여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티셔츠 종류들 30% 세일받으시면 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많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일라이프 챔피언 콜라보한 이런 제품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보시면 5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되기 때문에 35불 정도면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 마찬가지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인기 제품들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홈 데코레이션 관련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마찬가지로 3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파타고니아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정상가 제품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포함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파타고니아 배기팬츠 같은 경우도 7인치짜리 위쪽으로 올려보시면 5인치짜리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은 되지 않지만 파타고니아 배기팬츠 사이즈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모든 제품들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 세일이기 때문에 인기 제품들도 최소 5%는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계정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아소스 사이트 한국 설정으로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가능하고 무료배송 같은 경우는 배송이 조금 느립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셔야지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값에 붙지 않는데 일부 제품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은 배송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 둘러보고 계시는 나이키 오버사이즈 조거 팬츠 이미 20% 세일된 금액인데 추가적인 20% 세일받을 수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세일받으시면 25파운드 정도까지 가격 떨어져서 4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나이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제품 그리고 에어맥스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티셔츠 종류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고 그리고 바버자켓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버리데스 셀 퀼팅자켓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올리브 색상 이미 30% 세일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추가 20%도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60파운드까지 떨어지고 9만4천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스 피해서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구입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검정색상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만 남아있고 20% 플러스 추가 20% 세일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합니다. 에쉬비 왁싱자켓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유크자켓이라던지 다양한 왁싱자켓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셔서 추가 20%도 세일받아서 구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소스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보데가 사이트 사이트 전체 2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사이트인데 한국 직접 배송 30불 내시면 받아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고 할인코드 넣으시면 무료배송되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데가 사이트에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되기 때문에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긴팔 티셔츠 같은 경우 230불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받으시면 184불까지 떨어져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관부가세 피하면 20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스톤아일랜드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20%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 카사블랑카 뉴발란스 237 제품이라든지 327 제품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저 같은 경우 이번에 237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이 제품도 나중에 제품 보면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327 제품과 동일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337이나 327 제품보다 가죽이라든지 재질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사이즈 있을 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는 제품이니까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뉴발란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20%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327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NRG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맞으시면 나이키 ACG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녹타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데 나이키 녹타 같은 경우는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네이비 색상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들 빠르게 리뷰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꼼데가르송 컨버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사이즈 8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 제품 세일도 적용 가능합니다. 120불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품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꼼데가르송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검정색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컨버스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이클먼트 공식 홈페이지 여성분들 블라우스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면으로 만든 셔츠 137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 30% 세일받으시면 대략 95불 나옵니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시그니처 실크 블라우스 같은 경우 112불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30%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입고 나와서 여성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비오템 공식 홈페이지 125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35% 제품들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아직도 증정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 세일 메모리얼데이 맞아서 나온 세일이기 때문에 세일 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서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제품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여러가지 제품 담아봤는데 125불 넘게 구입하시게 되면 두개의 무료 증정품 받을 수 있고 요 무료 증정품 같은 경우는 제품 소진되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니까 화장품 종류들 미국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150불 넘지 않아야지 관부갓에 붙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직접 배송은 되지 않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오텐 제품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이고 저같은 경우도 끈적이고 이런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끈적임없이 촉촉함 굉장히 오랜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많은 세일될 때 좋은 기회에 한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라코스텝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일 곧 종료됩니다. 5월 31일까지 세일되는 할인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라코스텝으로는 추가 40% 세일 1년에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세일입니다. 지금 시즌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때나 한번 나오는 그런 세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반드시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제 튕겨내시는 분들은 아마존 페이로 결제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결제 가능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요즘에 라코스테 제품들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원피스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구입하시면서 같이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 정상가 제품들 2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한데 보여드린 이 세일 오늘 중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베스트셀러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몇몇까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신상으로 들어온 다양한 제품들 25% 세일받아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서프스티치라는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엔드오브 파이낸셜 이어 세일해가지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호주 배송된지 또는 DHL로 한국 직접 배송 보내주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니아 150불 호주 달러 190불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파타고니아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파타고니아 제품 중에서 이렇게 할인코드 적혀져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제품 25%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최종금액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호주 달러 37불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배기팬치라던지 남성분들 요런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투시 제품들 아이코닉 사이트에만 보셨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셔츠 30불 정도 구입가능해서 2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이 사이트에도 다양한 스투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디다스 나이키 제품 비롯해서 여러가지 스트릿 패션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또는 DHL로 직접 배송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코닉 사이트 호주 최대 편집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엔드시즌 세일 시작돼서 남성제품 최대 50% 세일되고 있고 여성제품들은 최대 60% 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미화 150불 호주 달러 19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없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아래쪽에 초대링크 있는데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고 1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0불 크레딧 받을 수 있어서 다음번 구입할 때 20불 저렴하게 구입가능한 사이트니까 아래쪽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스투시 세일되는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이런 반바지 28불 정도 구입가능하고 티셔츠 29불 30불 정도 구입가능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4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티셔츠 24불 하면 2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품들 저렴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뉴발란스 327 제품 같은 경우도 검정색상 105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대략 9만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30% 세일 적용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9만원 정도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노드스트롬렉 노드스트롬 미국 백화점 사이트 아울렛 매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미국 설정 하셔서 미국 배송된 기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되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원래도 아울렛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저렴한 제품 위주로 구경해보실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챔피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21불 정도면 구입가능해서 23,000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는 16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17,000원 18,000원 정도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많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스포츠 브랜드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세일되는 페이지 4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발 종류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그리고 향수 종류라던지 화장품 종류들도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추가 25%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들어가서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샘소나이트 공식 홈페이지 메모리 데이 맞아서 캐리어 종류들 최대 50% 까지 세일되고 있고 그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390불 판매되고 있는데 50%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된 다고 하면 대략 156불 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40만원 50만원 돈 주셔야 되는 제품인데 200불 한쪽으로 대략 17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캐리어 종류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배송 대응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는데 부피가 워낙 큰 제품이기 사용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배송비 아껴서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루랄라에서 판매되는 판도라 제품 그리고 안경태 종류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15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10불 내시면 받아볼 수 있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초대 링크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지 플라워 반지 26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소녀시대 유나가 착용하고 나서 인기 있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반지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지 뿐만 아니라 참이라던지 목걸이 귀걸이 등등 다양한 제품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모아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안경태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 남성 제품이고 130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관부가 세피 해서 구입 가능하고 옆쪽 부분 보테가 베네타 시그니처 이런 격자문이 들어가져 있는 제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페라가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안경태 같은 경우 80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에서 렌즈만 맞춰서 끼시면 아주 저렴하게 디자이너 안경태 구입 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